날씨가 너무 좋아했다. 뭐야? 물 따뜻한데? 오우 대박. 애초한다. 아하.. 아 뜨거! 아 뜨거! 아... 안녕하세요. 나는 해요. 렛츠고 렛츠고. 네 I don't want to game them. 야 웃음밖에 안 나와 진짜 이거 뭐야? 여기 천상 세계 같아. 안녕하세요 테리방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과테말라 산페드로라는 곳인데 보니까 여기 산도 되게 많고 폭포수도 있더라고요 폭포 구경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나왔고요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17도 정도 되고요 루피타는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 폭포까지는 한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 과테말라가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버스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구글에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버스를 타야 돼 그게 좀 약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치킨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구만 어우 냄새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달콤했어 와 뭐야 저거? 보여 보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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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입성했습니다 너무 싼데? 이거 하나에 3,400원이라고? 이거 사가 가야 되나? 한국인 것 같아 아니야 물인 것 같아 왜냐면 버스를 제가 갈아타야 돼요 저 냄새도 너무 날 것 같고 버스 안에서 번거로울 것 같아요 산파블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치킨 버스를 입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나랑? 어떻게 가야 돼요? 한국인 것 같아 한국인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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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가격이 20개짜리 였거든요 3,400원 근데 버스비가 25야 천원 더 비싸 버스비가 버스비가 한 시간 걸린데 4,000원 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오 치킨 파는구만 가격이 궁금해 hola hola buenos dias 어... quanto cuesta? 하나 아라 구아리가 9? 어... 9 2... 2 2 piernas? 6 근데 아까 분명히 그 치킨 한 마리가 20개짜리였어 였거든요 근데 이거가 18개짜리인데? 몸통 날라먹었어 왜 내가 항상 먹을때만 이렇게 비싼거지? 안 먹을때만 싸고 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아니 겉바속촉 좋네 이거 아... 웅 옆에.'" outro 아무리 Oğlum 조금 energy servir 아 친구 응 형 상대에서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다 너무 이쁘다 품을 넘어 와 여기 완전 시골이다 진짜 위치가 멕시코랑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와 근데 길이 진짜 완전 시골이여가지고 오케이 아침에 치킨 먹었는데 여기네 안녕하세요 네 티켓?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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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원 괜찮네 아니 여기 야 산식력 나올 것 같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같이 갈 사람 없나? 와 조금 무서운데 갑자기 막 곰 맞을 것 같고 그래 근데 그래도 이렇게 길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막 헤맬 일은 없겠다 물소리가 들린다 이제 와 좋아 소리부터 시원해 일로와 이거 뭐지? 계곡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아 이거보다 큰 거 있어 아 진짜 잠깐만 이거보다 큰 거 있어 다행이다 아 나 저게 끝인지 알고 식겁했네 여기 올라가면 뭔가 또 있나봐요 큰 게 있나봐 메인이 여기 남았구나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약간 라군같이 수영장 있고 오른쪽 가면은 폭포가 있네 어 저기 있네 사람들이 꽤 있구나 여기서 수영하다가 폭포 가면 되겠다 대박이다 오케이 날씨가 너무 좋아 일단 뭐야 물 따뜻한데? 땡 잡았어요 물이 겁나 따뜻해 목욕탕인데? 아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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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맨츄럴이라는데 인공이 아닌가봐요 우와 뭐야 아 뜨거 아 뜨거 너무 뜨거운데? 여기 너무 뜨거워 여보 물이 없음 다가 이 물이 어디서 있어? 이 물이 어디서 있어? 사이가 어디서 있어? OK 고마워요 저기요 여기와 잘 만나요 잘 만나요 오 대박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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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흐르길래 인위적으로 목욕탕처럼 만든건줄 알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but the waterfall is not hot it's a hot no it's really hot really? have you been there? yeah we went up there okay so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 came here last week but i'm going back on sunday sunday two days later yeah i'm going back to the lake wow what do you do there? you study there? i uh work you work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ere? maybe one more week and then i'm going to go to asabador oh asabador okay what about you? just guatemala? no i'm from chiapas well from uh tapachula it's the frontier with guatemala okay yeah so we have to cross the border but i live over there then i go back to the lake really? yeah it's just something that you have to be careful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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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stays like that they just said that they blocked the street and then they can kidnap you or they can fix everything from you just be careful we don't want to scare you but but i got already scared ah no nice to meet you your name? carrie carrie you selene nice to meet you wow this is... everyone's a race should go wow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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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heat it's really hot hot oh one more there's one so well but it doesn't say how many projects haven't discovered here near the beach there's a rainforest that'sор even right okay oh it's so hot 아 너무 따뜻해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더 값지고 뭔가 깔끔해 기분이 뭔 말인지 알죠 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여기 심지어 물이 맑아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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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콜쿠스에 대해 얘기하자? 아니요! 더 배우고 싶어요 진짜요? 좀 배우고 싶어요 와, 여기 죽인다 와, 여기 죽인다 와, 여기 죽인다 오케이 가자 가자 네, 내가 말하지 못해 가족들끼리 온 건데 오늘 그냥 무슨 투어를 하나 봐요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뭐, why not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약간 어색하긴 한데 흘러가는 대로 가려고요 이게 맞는 건가? 갑자기 뭐지? 진짜 갑자기 이상해 이상해 별의 별일이 다 있다, 진짜 I was learning Spanish in Mexico How was that? I was pretty fun, but nothing changed Nothing improved Before I just came to Latin America I only knew that Hola, Gracias Oh, how cute But you speak Spanish better than Oh, yeah, yeah I was born here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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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aying like You're like, you're 누나 You know what 누나 means? 누나? Yeah 누나 is like, who's older than me 오빠 오빠, I'm not 오빠 나 여기 타고 싶은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그나마 민폐 덜 끼칠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 탔다 와, 진짜 꿈이 이루어졌어 I think it's much I think it's much 이 친구가 아까 그 누님분 동생인데 멕시코 중국 혼혈이에요 이렇게 해서 20분 동안 간다는데 너무 기대되는데? 와, 심지어 이것도 있어 What the number? 그노무 땅 그노무 땅? 그노무 땅 그노무 땅 그노무 땅 그노무 땅과 함께 가겠습니다 와, 진짜 삐렛을 딱 끝내주고 낭만 미쳤습니다, 진짜 그 중간에 이 주소로는 아, 이 주소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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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하 낭치 당하는 건 아니겠지? 낭치 말하니까 갑자기 이런 데가 나와요 나 잠깐만 낭치 아닐걸? 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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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완전 산속에 있어 뭐야 이거 타이어? 납차 아니지 5대1인데 근데 여기 완전 산속에 나 이쁘다 40분 정도 괜찮아요 너 잘못 입었잖아 괜찮아요 크록스는 저는 항상 이런 옷을 입고 싶어요 정말? 모스크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 모스크도 내 몸을 좋아하지 않아? 제 둘 분명? 제 둘 제 둘 제 둘 준비 완료 제가 이 크록스랑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죠 너무 이쁜데 진짜? 근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 한 집이 있는데 펜션 같은 거였죠 아마도? 사람이 없는 거 같아 산속 안에 갇힌 느낌이야 약간 좀 무서운데 아까 저 많은 타이어 다 여기다가 설치한 거구나 재밌네 완전 슈거운 거 같아 공기도 맑은 거 같고 산속 안이어가지고 약간 바람의 파이터 느낌인데 진짜 마셔도 된다고 이거를? 마셔도 된다고 이거를? 마셔도 된다고 이거를? 이거 이렇게 마셔도 된다고? 마셔도 된다고? 마셔도 된다 이거? 마셔도 된다 이거? 야 대박이야 이렇게 크다 이 호프가? 대박 아 겁나 이뻐 와 잠깐만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웃음밖에 안 나와 진짜 이거 뭐야 나이아가라 투포는 확 내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신성하게 내리는 느낌이야 한신량 있을 거 같아 저기 끝에 진짜 잠깐만 수영을 하는 데가 맞아? 와 미쳤다 잠깐만 가자 할 수 있다 이공아 와 근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뭐야 우와 여기 천상태계 같아 이게 진짜 위에서 떼어지는 거 보면은 엄청 쎄요 구요 그 아 와, 하리그! 하하하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진심 역대급! 거의, 그러니까 최고인 것 같던데, 우리가? 오! 오! 너무 좋아! 폭포가 하나 더 있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와, 길이 무슨... 길이...아니야, 길이 아니야, 이거는. 고프로, 잠깐만, 너 지금 잠깐 짐이야. 와, 여기 진짜 훅 간다잉. 와, 이건 몸 너무 좋은데? 누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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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정도면 진짜... 정글 탐험인데? 오르막길엔 내가 자신 있지. 내류막길 갈 때마다 자꾸 무릎이... 너무 아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원하돈니? 힘든데 안 힘든 거 뭔지 알죠? 지금 딱 그거예요. 힘든데 진짜 안 힘들어. 비까지 온다, 비까지 와. 비 맞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았나? 와... 너무 즐겼다 간다. 너무 즐겼다 간다. 실린 누나,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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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누구를 도와주셨을까? 네. 살벌한 농담을 하시네. 저거? 저거? 여기 뭐야, 여기 진짜 최고인데? 저거는 다른 물을 도와주셨을까? 와, 물이 엄청 따뜻해. 와... 무슨 날이지? 오늘 내 생일인가? 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고요. 여기 과테말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말 착하고 뭐, 말도 엄청 많이 걸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유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